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주말 동안 남과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여전히 미 집계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당국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와 지속적인 방역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동안 LA 카운티의 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이 소폭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1476명, 사망자는 23명입니다. 하루 평균 2천 명에 육박했던 지난주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50세 미만 젊은 층을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의 68% 상당이 50세 미만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야외활동이 잦은 연령대일수록 코로나19 확진 판정률이 오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며 병원 입원 환자 수도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지역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856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날인 토요일에 집계된 1904명, 그제인 금요일에 집계된 2002명에 비해 줄어든 수치입니다. 오랜만에 LA 카운티 병원들의 환자 수용 한계체인 1900명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주말 동안 오렌지 카운티 역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558명으로 전날인 토요일에 집계된 637명에 비해 59명 줄어들었고 사망자는 2명을 나타내 전날 집계된 31명에 비해 29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카운티 병원 입원 환자는 664명으로 전날인 토요일에 집계된 546명에 비해 8명 늘어났습니다. 연일 무섭게 오름세를 나타내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말 동안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고 불법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각 카운티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